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07년 5월 학평 나영 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새 집합 A, B, C에 관해서 A 차 집합 B 차 집합 C와 항상 같은 거를 찾으라고 돼 있죠. 그럼 풀이법은 많잖아요. 첫 번째는 그 뭐야, 벤달그램 그려서 푸는 법. 두 번째는 뭐가 돼요? 연산법칙으로 푸는 방법이 있겠죠? 그래서 선생님이 연산법칙으로 풀 건데 혹시 잘 안 되고 만약에 시험 들어가는데 못하겠어 했는데 안 보여. 그러면 벤달그램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특히 근데 내신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서수령에 써놓을 수 있어.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라. 그런 분들은 연산법칙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. 내신 준비하는 분들은요. 자, 우리 그래서 연산법칙으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. 벤달그램은 그냥 색칠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. 자, 한번 같이 볼게요. A 차 집합 B 차 집합 C죠. A 차 집합 B 차 집합 C라고 돼 있네요. 그럼 한눈에 보이는 건 뭐야? 괄호 안에 붙어 하니까요. 차 집합 공식 사용해야 되겠죠. 차 집합 공식을 사용을 하니까 A 교 집합 B의 여 집합이 되겠네요. 이런 식으로. 됐습니까? 자, 그럼 다시 한번. 여기서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이셔야 되죠. 얘 또 뭐 할 수 있어? 또 차 집합 공식 쓸 수 있잖아요. 앞에 거는 그대로. A 교 집합 B의 여 집합 그대로. 그 다음에 차 집합이니까 교 집합으로 변하고 뒤에 있는 거에 여 집합이 붙으면 되겠네요. 자,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잘 할 수 있는데 얘가 답이 없다고요. 그럼 우리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못 봅니다. 왜냐하면 잘 사용을 안 하는 걸 써야 되거든요. 뭘 사용을 해야 되냐? 잘 봐요. 괄호가 있긴 한데 얘네들의 연산 기호가 다 교 집합 기호죠. 그러면 무슨 법칙도 있냐면 결합 법칙도 있었다고 집합의 연산 법칙 중에.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뭘 사용할 수 있다고? 결합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럼 결합 법칙을 사용을 하면 A 교 집합 B의 여 집합이었는데 괄호를 반대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. A 교 집합 쓰시고 괄호에 B의 여 집합, 교 집합 C의 여 집합을 써도 상관이 없다고요. 결합 법칙 사용한 거예요. 그럼 이제 얘를 한번 보니까 얘만 하면 지글시 한번 보세요. 쓰고 싶죠? 뭐가 쓰고 싶어요?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고 싶잖아요.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니까 A 교 집합, B 여 집합, 교 집합, C 여 집합이니까 B 합 집합, C의 여 집합으로 바꿔질 수가 있겠네요. 자, 드모르간의 법칙 썼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봐봐. 얘가 또 정답이 없어. 그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? 교 집합에 여 집합이 들어가 있네요. 다시 한번 못 쓸 수 있는 거예요. 차 집합 공식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차 집합 공식을 쓰니까 A 차 집합, 가로에 B 합 집합, C의 형태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. 교 집합이 차 집합 변하고 여 집합 기호 빼시면 되는 거잖아요. 자, 그럼 이제 얘랑 정답 똑같은 거 있어요? 없어요? 똑같은 거 있네요. 정답은 몇 번이에요?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. 자, 그럼 우리 한번 우리 썼던 거 다시 한번 되새김해 볼게요. 자, 여기로 여기로 가면서 뭐 썼어요? 차 집합 공식 썼죠? 다시 한번 여기서 뭐 했어요? 차 집합 공식 썼습니다. 자, 중요한 부분은 여기였어? 결합 법칙이 보이셔야 된다고. 결합 법칙을 진짜 잘 사용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써요. 결합 법칙 보셔야 된다고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쉬웠지. 드모르간의 법칙 썼고요. 드모르간 썼고 다시 여기로 오면서 차 집합 공식을 사용을 했네요. 그래서 연산법칙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. 여러분들, 지금 선생님처럼 한번 따라가면서 아, 음미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. 정답은 몇 번이에요? 4번이 되겠죠?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